사랑 뽐뿌 아이템 아미옥 러브핏 쿠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아기자기한 쿠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죠? 거기다가 안쪽을 딱 열었을 때 정말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핑크핑크한 쿠션 디자인 디자인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퍼프마저도 굉장히 귀엽죠? 귀여운 쿠션 퍼프까지 보여드릴게요. 21호와 22호 컬러 비교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1호 내추럴 베이지와 22호 핑크베이지 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여기 컬러가 내추럴 베이지 그리고 여기 컬러가 핑크베이지. 정말 핑크베이지는 붉은 감이 도는 그런 느낌인 거 지금 류관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하얗고 내추럴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21호 선택하시고요. 붉은 감이 도는 그런 소녀소녀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베이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1호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버력이나 이런 모습들은 보여드릴 텐데 지우고 살짝 커버력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사라진 거 바로 보이시죠? 이 정도의 잡티들은 딱딱 가려진다는 거. 정말 자연스럽게 내 피부인 듯 아닌 듯한 연출에 가능한 아뇨 쿠션입니다.